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흘러내리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깊은 가운데 시장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에코프로그룹주들이 잘 버텨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랭킹쇼 종목 탑10은 2차 전지주 내에서 숨은 관심주,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 탑10을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유한타 증권 조남준 차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랭킹쇼 종목 탑10 2차 전지의 숨은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10위는 세노텍이 차지했습니다. 세라믹비드 생산업체 세노텍, 사실 히토류 관련주로 엮이죠. 독자 기술과 공급망을 보유하고 중국 히토류 규제, 기술보호 반사익 수혜주로 미중 갈등시마다 주가가 움직였던 히토류 테마주인데 숨은 2차 전지주로서 2차 전지 소재, 장비, 정밀 가공에 쓰이는 세라믹비드 가치가 부각될까요? 국내 유일 생산업체고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세라믹비드를 국내 시장에 내놓으면서 점차 수입품을 대체해 나가면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주로 중국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오히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2차 전지 배터리 원료 업체 향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고 국내 업체와도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히토류가 아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실적 성장에 기대되는 세노텍이 숨은 2차 전지 관심주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9위 종목도 공개해봅니다. 9위는 동화기업, 오랜만이네요. 숨은 관심주라기보다는 다른 2차 전지주 대비 소외된 종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가 크게 가지 못했던 전액 관련주 동화기업,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인수 이후에 건자재를 넘어서 2차 전지 전액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업인 건자재 부문의 실적 악화로 1분기는 적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액 부문에서는 그래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전액 부문의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면서 또 중장기적인 성장은 긍정적이긴 하나 그러면서 재무 부담이 또 커진 부분이 다소 신경이 쓰입니다. 일시적인 실적 악화, 재무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을지 전액 관련주 동화기업이 9위를 차지했네요. 바로 이어서 8위 종목도 바로 찾아봅니다. 8위는 상하프론테크. 네,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수수로도 엮이고 전기차로도 엮입니다만, 복합 모멘텀에도 집중이 아닌 분산이 돼서 그럴까요? 주가 흐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맨브레인드 특수 소재 사업의 매출 성장과 수주 모멘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삼성 SDI 향 수주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삼성 SDI 향 협력사로서 각형 배터리 캔케이스 보호장치 부품을 공급하면서 미국 IRA 시행과 함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꿈틀대기도 했는데요. 삼성 SDI와의 행보와 상하프론테크를 함께 주목해 봅니다. 10위부터 8위 상하프론테크까지 진단 또 들어봐야 되겠죠. 10위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세노텍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히토류 관련주를 알고 있는데 숨은 2차 전지의 10위에 냉키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종목 소개에 앞서서 2차 전지 히든 종목들 전반 특징부터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2차 전지 매출이 없거나 크지 않고 번호업황의 주가 연동이 좀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 또 관련 분야 상위권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또 향후에 또 1위로 치고 갈 가능성은 아직도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당장보다는 향후 종목 내 2차 전지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 점이고 대장주가 꺾이면 히든주도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이 축소, 불가피한 점은 좀 고려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노텍이 2차 전지 및 광물 채취용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는데 이 세라믹 비드라는 것은 세라믹을 미세한 구슬 형태로 만들어서 정밀 공정에 연마형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광물 채취에서는 작은 입자로 더 분쇄를 해서 많은 광물을 채취가 가능하고요. 2차 전지 내에서는 분쇄 공정을 통해서 양극재, 응극재, 분리막 소재의 미세화, 균일화가 가능해서 소재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내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작년 12월 중국 배터리 업체로 3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졌고요. 또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한국 수주 확대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전기차용 세라믹 비드 수요 성장이 매출적으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최근 3년간 보면 이런 전기전자용 세라믹 비드 매출은 연평 거의 90% 가까이 증가 중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히토류라든지 북한 강물 자원 그런 관련 이슈가 있을 때도 테마성을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는데 주가의 좀 부정적인 점은 오버형 이슈가 좀 있다는 점인데 516만 주 전환사체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사실 길게 보면 3년째 박스권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최근 다시 상승 시동 중이라는 점에서 좀 관심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정도 당중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대응으로 접근하시니까 좋아 보이는 시기라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2,800억 원선이 전 고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0위는 세노텍에 자지했고요. 바로 9위 동화기업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내에서 전액 또 그리고 분리막 관리원주들이 유독 못 갔는데 2차 전지 상승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실적 부진이라든지 재무적 리스크 때문일까요, 조남준 차장님? 그러니까 동화기업이 주가가 이제 안 좋았던 이유는 결국은 본업에서의 실적이죠. 건자제 쪽.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자제와 전액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현재 전액 부분은 매출액 비중이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자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그리고 특히 당사 같은 경우는 나무를 이용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MDF나 PB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가구로 쓰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런 인테리어 수요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없어지면서 이번 연도는 본업에서의 대규모 감익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신적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전액 부분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기존 캐파가 10만 톤 정도 되는데 내년 기준으로 한 15만 톤 정도로 늘릴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이렇게 늘리고 잘 돌아가면 매출 기준으로 10% 매출의 전액이 50% 수준까지 내년 내후년에 늘어날 수가 있어요. 확 커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권자재 쪽은 이제 부동산 시장과 연관이 있겠지만 이쪽 전액 부분에서는 기술력이나 그리고 캐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향후에 좀 떠오를 수 있는 2차전지 관련주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도 1조 원으로 상당히 우려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차원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8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프로템크죠. 상하 프로템크는 미국에 캡업세일 공장을 진출한다고 하면서 설립한다고 하면서 주목받는데 역시나 이제 삼성 SDI랑 같이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사실 수소 관련주로도 더 잘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수소 테마로서 더 잘 움직인다. 그런데 2차전지 부품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히든주로 선정을 해보면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헝가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공장 건립 추진 검토 기사에 주가가 크게 또 상승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가 모멘텀은 일단 첫 번째는 미국 향 어떤 공장 건설 모멘텀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만드는 제품이 각형 배터리에 특화된 그런 보호 전액 누수 방지 부품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 SDI와 스테란티스 합작 전기차 생산 공장에서 각형 배터리 양산을 지금 준비 중인 만큼 미국 진출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곧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수소 관련 테마를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전기차 매출 또 수소차 관련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 프론테크가 제작하는 것이 멘브레인인데요. 이게 미국 고고사가 독점하던 구조를 깬 것으로써 연료 전지 내에서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아이템군이고 또 수소 생산과 최종 수요까지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항우 수소 시대에는 정말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기억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사실 2년 동안 실적 변화가 거의 크지 않은 상황이고 수급은 4월 들어서는 외국인 매도 그다음에 기관은 매수를 하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수소 관련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방문하므로 항우의 2세 전지가 끊기더라도 수소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장점을 보유한 그런 종목으로 중장기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각 특징주입니다. 공급 문제가 해소되면서 최근 현대차의 판매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완성차 주들과 함께 부품업계에도 훈풍이 전해지면서 현대 오토웨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평가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5%의 강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규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또 한 번 브레이크를 걸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유니온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 이어가는 가운데 장중 신고가 경신하고 현재는 윗골이 살짝 달면서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고공행진하던 이차대 소재주들이 정거래에 의해서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튬 관련주들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금양은 자사주 처분 계획을 뒤늦게 공시했다는 이슈에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5거래일제 내림세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7%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2차 전지 숨은 관심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종목 탑10 내에서 바로 7위 종목 꺼내보도록 하죠. 7위는 후성이 체제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상승에 후발주자로 동참하나 싶던 후성의 주가는 이내에 흘러내리면서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주가 흐름의 양극화는 뚜렷했습니다. 재고 증가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물산공장 전해제 생산 중단에 나서면서 주가 급락에 나왔고 힘이 빠진 건데요. 물적 분할한 후성 글로벌의 상장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치 회복에 나설지 쉽지 않은 후성 그래도 1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과 함께 경쟁사 대비 주가 저평가라는 분석인데요. 과연 주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7위 후성입니다. 6위 종목도 찾아 봅니다. 6위는 KPS가 올라와 있네요. 한측에는 바이오, 한측에는 폐배터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KPS 다른 대형 경쟁사들을 제치고 폐배터리 업체 세기리텍 인수에 성공을 했죠. 이로써 납축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들었고 더 성장시켜서 IPO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본격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한 KPS 이 세기리텍의 실적은 2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납축전지를 넘어서 향후 리튬전지 재활용 사업 진출까지 모색하는 그 성장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KPS가 자제했네요. 7위부터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조남주 차장님 갈만하니까 또 울산공자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또 후성 글로벌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후성은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후성이 이제 2차전지 전해에게 필수 소재인 전해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수가스도 하고 있고요. 첨가제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4월 14일 날 공장 중단 뉴스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중단 뉴스가 나오는 당일에는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단치고도 생각보다 주가가 그 이후에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소재가 리튬 육불화 인산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당사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소재 다 모든 2차전지 업체들의 소재가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공정 전환과 그리고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긍정적인 면은 작년부터 연초까지 이어졌던 그런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멈추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더 이상 적자를 확대하지 않고 중지하면서 향후에 좀 다시 가동이 된다면 충분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하락이 제한적이었다고 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주 중에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빠져 있고 또 전해질 관련해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다음 포스트 2차전지 업체 중에 하나 꼽으라면 후성이 한 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PS 신기하게도 이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패배터리 관련해서도 주목받으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확실히 기대할 만화 하겠죠? 김명재 이사님. 네 일단 저는 KPS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사실 2020년 대주주 변경 때부터 관측 종목으로 계속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전까지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었는데 HBL 관련 전체 핵심 경영진이 주축이 돼서 경영권 인수 이후에 바이오 관련주였다가 최근 폐배터리 재활한 기업 인수로 2차전지 관련주로 재평가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는데 일단 세 가지 템하고는 새롭게 있어서 업종 흐름에 연동을 하지만 주도주가 아니라는 단점도 존재한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일단 좋은 점은 헬기 리택이 납축 전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활용 기업인데요. 향후 리튬 전지로 재활용으로 분야를 확장하기 유력하다고 평가를 받는 기업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3년 후에는 리튬 전지 사업 전환 후 기업 공개를 추측했다고 밝힌 바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을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은 아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한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OLED용 파인멘털 마스크 인장기를 APS 홀딩스에 납품한 것을 계기로 APS 홀딩스가 지난 12월 세계 최초로 3000ppi급 AR, VR용 마이크로 OLED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KPS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향후 중화권 등의 파인멘털 마스크 장비 수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어서 이런 테마가 생겼을 때 관련주로도 부각될 수 있고 또 바이오 관련주로에서는 항암 신약 및 디지털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관련한 뉴스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차전지 관련 리트륨 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긍정용 재료가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바이오 관련해서 임상 진행에 따른 소식 및 FMM 장비 수주 이벤트가 나올 수 있어서 주가는 우상향으로 꾸준히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바이오를 영유하고 있는 KPS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10위부터 6위까지 정리한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1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Estados Unidos ㅂ fort 30위부터 차 곳은 그 상 открыв의 좀 더 좋아합니다. 4 5 6 5 6 7 9 7 10 7 9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2차 전지 숨은 관심주 종목 탑10, 상위순위권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위 종목 공개합니다. 5위는 첨보가 올라와 있네요. 숨은 관심주라기보다는 탄력이 아쉬웠던 종목이 아니었나 싶어요. 2차 전지주 주가 상승질주에 사실 분리막 전액 관련주도의 힘은 다소 약했죠. 전해질 관련주 첨보, 북미 시장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수요 확대에 따라 전해질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와 함께 IRA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수 전해질 시장을 공략하고 하반기 이후 증설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첨보가 5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4위입니다. 사명 화학에서 사명으로 사명을 변경한 사명이 4위입니다. 네, 커피시터 필름 제조업체죠. 전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컨덴서 핵심 소재로서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인버터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 또 전 세계 3위 친환경 에너지 인버터 소재 생산업체로서 향후 전기차용 극초박막 커피시터 필름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요. 올해부터 수익성 개선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가에서도 전기차용 커피시터 필름 수요 확대, 하반기 신공장 가동을 주목하자. 네, 사명의 행보 또 기대해봅니다. 4위를 차지했네요. 네, 바로 이어서 3위 종목도 공개합니다. 순위가 높습니다. 원준이 차지했네요. 2차전지 열처리 장비업체죠. 주가도 천천히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고 향후 고객사의 공격적인 투자, 증설에 따른 동반성장 기대됩니다. 오늘 또 포스코 퓨처엠이 6천억억 규모의 신규 투자 소식을 전했죠. 그 수에 함께 기대되고 있는데요. 양극재에서 음극재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고 여기에 최근 전고체 배터리 열처리 장비 생산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 본격 진출을 알렸는데요. 포스코 SK양 수주 증가와 함께 전고체 사업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 원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5위부터 3위 브리핑 해봤고요. 5위 천보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 천보입니다. 이 주가 흐름을 보니까 한 달 사이에 정말 급등을 했다가 최근 보름 사이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천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전환임 차장님. 천보를 보면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소재 업체들, 특히 양극재, 남극재 업체들의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전해질 업체들은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왜 못 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쏠림이 양극재 위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최근에 분리막 업체들도 좀 올라오는 것처럼 전액 분야에서도 또 특히 천보는 기술력이 좀 남다른 기업이거든요. 또 3원계 배터리에 적용되는 또 전해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피 전해질 같은 경우는 당사가 독점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LFP 배터리 관련해서도 좀 많이 이슈가 나오잖아요. 3원계뿐만 아니라 LFP 쪽에서도 특수 리트리움이나 첨가제 등을 다 생산하고 있어서 이 양쪽을 다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업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 비싸죠. 한 30배 정도. 근데 양극재 업체들은 미래 가치를 되게 많이 땡겨왔거든요. 5년, 길게는 10년치까지 땡겨오고 있는데 천보 같은 경우는 한 1, 2년치 정도 땡겨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아진다면 충분히 조금 더 미래의 가치를 끌어와서 가치를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매출이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 기준으로 이제 9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2차전지 올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올 만큼 그대로 빠졌는데 향후에 2차전지 섹터가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양극재 시장으로 돌아갈까? 이쪽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다른 쪽에서 분명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좀 양극재 외에 좀 이런 소재 업체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의 다음 라운드는 전액 쪽에서 또 기대를 걸어보자. 그 안에서 첨부 5위 종목 체크해 봤고요. 4위는 사명입니다. 전기차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도 강하게 올라서기도 했는데 김영재 의사님, 사명은 지금도 따라잡아도 될 매력도가 높습니까? 4위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히든주로서는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2차전지는 아니고 전기차 무품이 좀 더 맞습니다. 하지만 화학업체이고 또 성장 스토리가 좋아서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일단 사명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인버터와 콘덴서의 핵심 소재인 커페시터 필름을 국내 유일 생산이고 글로벌 점유율 10%로 전 세계 3위 업체입니다. 그 커페시터 필름은 일단 장기간 전류를 좀 일정하게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뇌마모성 및 뇌열성이 좀 필요합니다. 전기차에 공급 가능한 커페시터 필름 생산 테스트 통과한 기업이 글로벌하게 한 5개 정도가 가능하고 테스트 통과는 3개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한 업체가 사명입니다. 탄성화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증가 및 전기차 시대의 그런 생산 증대로 커페시터 필름의 수요가 지금 더 늘어났는데요. 글로벌 선도 1, 2, 2 업체가 수익성 높은 전기차용 생산에 집중하면서 현재 지금 쇼티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설이 필요한데 증설을 위해 라인을 만들어주는 회사와 계약해도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약간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커페시터 필름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화학이 선제적인 증설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신규 4라인을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과 신규 라인 합쳐서 총 생산력이 월 1,000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기존 대비 2배 정도 증가하는데 신규 라인 같은 경우는 기계 성능도 좋아지고 또 생산 수요율도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일단 쇼티지로 가격도 상승하고 생산도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다. 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반영되는 것이 높기 때문에 온기로 반영되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커페시터 필름 같은 경우는 얇을수록 비싸고 전기차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 이게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6미크론이라고 해서 전기차의 일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미크론이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수익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수익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거고요. 또 적자 부분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 요인도 있다는 점 이런 것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100억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내년은 150억 이상 그리고 내후년은 2억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내후년 수익이익을 대충 150억 잡아도 여기서 피해 한 20배를 준다면 시총 3천억 원까지는 무리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이 한 1,400억 대 정도 되니까 여기서 2배 정도는 무난히 갈 수 있다. 그래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서 일단 손절가도 있지만 손절하시더라도 나중에 항우에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4위, 3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원준인데요.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도 상당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원준은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열처리 전문 장비기업입니다. 장비기업 중에 2차전지 중에서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시점에도 좀 봐야 하는 종목으로 원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 고객사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퓨처엠의 앞으로의 성장성과 투자에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SK 머트리얼스에도 이제 음극재 소송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SK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성장함에 따라 당사의 장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에 독일의 음극재, 열처리 장비업체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인수하고 난 이후에 기술력을 받아오면서 적자 규모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연도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연도 실적이 점프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비주들은 소재업체들에 비해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장비를 깔고 소재는 계속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비는 상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유지보수 매출은 있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소재에 비해서는 쓰임세가 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준의 이런 독일 업체 인수와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 처리로 인한 어떤 2, 3년간의 어떤 실적이 생각보다 점프하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이번 연도에 좀 해소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5만 원대 이상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향후에는 그런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은 원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10개 종목 중 히든주 제가 두 번째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인데 일단 이게 2차전지도 들어가지만 MECC라든지 탄소소묘, 연료전지, 배터리 1세클에 두루두루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열처리 기술이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고 주요 고객사도 일단 이미 다 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소재주랑도 조금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양극재 위주로 지금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음극재로 지금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전고체 배터리, 열처리, 공동장비 관련 기술력도 이미 보유했고 또 파일럿 제품을 납품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상당히 확장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소재주와 비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밸류인 수준도 상당히 지금 낮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단기 수급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게이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의 숨은 관심주 3위 원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와이규님은 역시 에코프로밖에 없어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에코프로가 헝가리 공장의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히면서 4거래일 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 시장인데 그래도 시청 2위가 받쳐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음은 알파고님의 의견입니다. 칠레도 광산업체 국유화에 나선다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맞아요.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이자 세계 2위의 리튬 생산국인 칠레가 리튬 국영 기업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배터리 공급망 전쟁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 무기와 춘을 밟고 있는 게 아닌지 참 걱정이 되네요. 다음은 동백님의 댓글인데요. 창문형 에어컨 파세콘 올해는 아직 안 가네 라는 댓글인데요. 장이 지질부진하니까 전통적인 계절 관련 주들도 한번 체크해보게 되죠. 아시아 지역들은 벌써 40도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우리나라도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홈쇼핑에서 판매량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끼양이님의 의견까지 살펴보시죠. 전고체가 이제는 힘 좀 받나요? 라는 의견인데요. 덜 오른 2차전지 관련 주내에서 오늘 랭킹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1위까지 쭉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공투자 우우중 씨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차전지 수면 관심주 대망에 딱 두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탑10 종목 내에서 그 2위를 차지한 종목 바로 확인해볼까요? 2위는 이눅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했죠. 2차전지 소재, 폐배터리, 광물자원 개발 등 신사업 진출을 알렸습니다. 2차전지 신성장 동력으로 밸류에이션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고요. 본업단에서는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밑돌 전망이지만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업황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또 전방 업체들의 투자 확대, OLED 적용기기 확대 수혜 속에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확대되는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중대형 OLED 수요 증가와 하반기 가시적인 실적 성장에 기대되는 이눅스 첨단 소재 여기에 2차전지 사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보시죠. 대망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눅스 첨단 소재와 함께 또 기대되는 숨은 관심주 1위 종목도 바로 공개해봅니다. 분리막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1위 업체는 WCP가 차지했는데요. 미국 배터리 시장 대응을 위한 신규 고객 확보 기대, 미국 증설의 발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수줌이 증설 모멘텀,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승에 기대되는 WCP, IRA 수혜 속에 분리막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미국의 투자가 가속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매수 기회가 될지 WCP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이눅스 첨단 소재부터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의사님 본업도 나아지고 있고 2차전지 사업은 또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꽤 높은 순위 2위인데 이눅스 첨단 소재의 매력도가 또 궁금하네요. 사실 지금은 2차전지 히든주가 아니지만 향후에는 찐 히든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업 목적의 추가를 통해서 2차전지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남겨뒀는데요. 소재 제조 및 판매, 폐전지 재활용, 강물 자원 개발 및 판매 거의 모든 지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사업으로 일단 후보군으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눅스 그룹 자체가 지금 IT 소재에서 2차전지 소재로 사업 중심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또 이런 이눅스 첨단 소재가 2차전지 사업 회사로 변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눅스 그룹은 이미 이눅스 에코엠이 실리콘 응급제의 두 가지 핵심 원료를 내재화했고요. 또 알폰 스포츠는 응급제 소재를 이눅스 에코엠에 공급하면서 2차전지 소재 그룹으로 조금씩 변질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실적 부진한데 그렇지만 정방 산업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급사의 재고 축적 수요는 아직은 크지는 않지만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엘시라든지 이런 것의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는 가격 반등을 이끌만한 모멘텀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폰의 신규 모델 출시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OLED를 채택하는 IT 기기들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IT 부분에서도 실적 성장 이끌 수 있습니다. 또 주목하시는 것이 증권사가 당장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소재의 기대감이 부활된다는 점과 하반기 수요 회복들을 들어서 최근 2월 학생부터 발간한 모든 보고서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2차전지 관련해서 기대감이 지속되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추가적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남준 차장님 이눅스 첨단 소재를 보는 시각도 있고 이눅스를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2차전지 모멘텀을 봤을 때는 둘 다 관심 유효한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눅스 첨단 소재가 OLED 매출이 5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OLED 자체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번 연도에 살짝 쉬어가는 실적 흐름이 OLED 관련 주에 있을 테지만 전체적으로 디바이스 기기가 OLED 적용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아주 저가형만 LCD를 쓰고 대부분은 정말 OLED를 쓰게 되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좋아지는 XR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OLED로 채택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소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눅스 첨단 소재에 주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순히 밸류에이션보다는 향후의 성장성과 거기에서 당사가 차지하는 위치들을 봤을 때는 OLED 관련 주 뭐 사야 돼 고민할 때 그냥 이눅스 첨단 소재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련 회사들이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 목적 추가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약간 환호하는 이유가 이게 구체화되면 정말로 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이미 인정해주고 있는 거고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눅스 첨단 소재, 이눅스 같이 가겠지만 지주사와 사업회사의 차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눅스 첨단 소재만 그냥 대응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숨은 관련주 대망의 1위는 WCP입니다. WCP, 2차전지 숨은 관련주 1위에 랭키된 이유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요? 조남준 최장님. 네, 제가 이제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 있는 게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가치를 재조정해야 되거든요. WCP는 삼성 SDI 단일 거래선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도 우리나라 딱 한 개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헝가리에 2024년, 2025년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캐파와 더 많은 캐파에 증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SDI만의 매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DI가 지금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갖고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밸류에이션의 어떤 가치 상승을 논하기는 좀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거래선을 뚫는 게 저는 WCP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게 이번 연도에는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분명히 가능할 거다. 근데 가능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위사가 있죠. SDI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있죠. 이 중에서 특히 SK온이 유일하게 분리막 회사로는 단일 거래를 SKIT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다 2원, 3원, 4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분명히 SK온 입장에서는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업체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당사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신규 거래선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구체화가 된다면 WCP의 밸류에이션은 다시 한 번 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밸류에이션과 현재의 주가 수준은 딱 삼성 SDI의 성장과 딱 그대로 간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과연 주식은 어떻게 될까라고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좀 히든 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님도 WCP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SKI 테크놀로지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2위 WCP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SKIT가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느냐. 일단 KEPA 측면에서 보면 그게 되는데요. 사실 KEPA가 사실 지금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자회사로 아니면 주력 협력사로 보고 있는 게 SKIT는 당연히 SK온이고요. 그다음에 WCP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LG화학은 일본 도레이와 합자회사를 했는데 이 도레이랑 LG화학 KEPA가 항우에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KI 테크와 WCP가 저는 LG화학 에너지 솔루션 물량을 일부 가져올 것인데 KEPA 측면에서 볼 때는 SKI 테크가 조금 더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차장님 말씀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SKIT가 아무래도 경쟁사이다 보니 WCP 쪽으로도 갖고 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저평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SKIT 적자이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청이 크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매력은 있다.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가 나타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강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는 매력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KEPA 측면에서 SKIT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WCP까지 분리막 쪽에서도 좀 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2차 전지 관심주 대망의 1위는 WCP였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랭킹쇼 종목탑10 2차 전지 숨은 관심주 1위는 WCP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탑10 특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보너스 주식 찾아보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어린이날 전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종목탑10을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또 어떤 종목이 관심주로 꼽힐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차 전지 관심주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이사,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그 다음에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